전투 시작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버지 처치했습니다 제가 참여합니다 고백문이요 클리어 점수 2대 1 전투 시작 습득 승리 3대 1 counting 전투 시작!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버지 전사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승리가 안좋아 보이네요. 점수! 4대 1 제가 여러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전투 시작!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클리어! 잘가요! 점수! 5대 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3, 2, 1 전투 시작!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 무서워! 눈이 들어오는 게 있네요. 좋아하는데 얘기해! 적에 저장하는 게 없어서 전투가 required.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Cathy가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약할 수 있어요. 전투 시작 방금 전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예후가 좋지 않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가 왔어요 아군이 전망스러워 정수 6대 2 저기에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1 전투 시작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D 유통 적들이 부활합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적들을 처치했습니다. 모든 기원은 적들을 처치했습니다. 적들을 처치했습니다. 대명이 동시에 처치. 적들이 부활합니다. 반가워요. 클리어. 적들을 처치했습니다. 승부 많이 아프시죠? 점수. 7대 2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적들의 방이 다같이 됩니다. 적들의 방이 계속 됩니다. 적들의 방이 다같이. 적들의 방이가 정말 많은 investors입니다. 적들의 방이 시행될 것 같은데. 적들이 너무 대 Crafts. 적들의 방이 있을 것입니다. 적들의 방이ärke. 적들의 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들을 통해서 동시에 전해 분명히 왔습니다. 적들의 방이 открыв하십니까? 7단계 전투 시작, 매치포인트! 점수 8 대 3 여기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며칠 마시오! 적을 처치했으니까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안돼요. 아니요. 제가 함께합니다. 아니요. 제가 왔어요. 당신이 형! 저희 합류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아니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8대 4. 서비스 4